국내 유일의 도자예술부문 국제행사인 경기도자비엔날레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비롯 경기도 일원에서 투게더 몽테뉴의 고양이를 주제로 전세계 각국의 도자예술 작품을 통해 협력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기도자미술관에서 본전시가 열리고 경기생활도자미술관과 경기도자박물관에선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경기도자비엔날레는 매회 전세계 70여 개국에서 1,000명 이상의 작가가 참여하는 등 대표적인 국제 도자예술 행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